치아가 없어가지고 파혈 됐네 왜 치아가 없지? 안녕 난 아바타 스타 슈야 오늘 난 감기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됐어 어? 병원아? 어? 병원아? 독감이구나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면 나을거야 하지만 명심해라 그동안 절대 힘든 일을 하면 안돼요 이번주엔 초이랑 비니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일주일이나 병원에 와야 한다니 망했다 여기 있는 우린 벌써 몇개월째 병원에 있는지 모른다오 네? 우린 중환자들이라 오래 입원해 있어야 해요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 많이 아프고 외롭지 겨우 일주일 가지고 꼬마 아가씨는 투정이야? 그냥 환상해 싫어 싫어 약 같은 거 안 먹을래 약을 먹어야 빨리 낫지 싫어 아무리 많이 먹고도 낫지 저 아이도 벌써 1년째 입원해 있지 불쌍한 아이야 그러고 보니 제가 괜한 투정을 했네요 하지만 이런 지겨운 병원에서도 즐거운 일은 생길 거예요 내가 변신해 every single group of people 나는 래야 아바타 스탑 슈 그리그리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 달콤한 나의 첫사랑이 자전하늘과 내가 많이 죽었을 때 울숨마거처럼 신비로운 변신을 힘든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와야겠다 망했다